자, 물리강사 강민웅입니다. 특남도 특강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특남도 특강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교재 특징이라던가 학습법이라던가 교재 구성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남도 특강은 상위권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개념과 기출 학습 단계가 완료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킬러 특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제목은 특남도 특강 이렇게 되어 있고요. 1단원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물리학원은 아시겠지만 4페이지의 킬러 주제들이 1단원의 뉴턴 역학과 상대론 이게 일단 기본이죠. 그리고 앞으로 또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는 연력학의 일부가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강의가 이 특남도 특강입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강의 교재, 본 교재와 분석과 해설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풀어봤던 학생들도 있겠지만 리뉴얼이 되었습니다. 알겠죠? 교재는 이미 출간이 되었고 자, 본 교재가 이 특남도 특강 교재입니다. 예, 특남도 특강이고 두께감이 꽤 있어요. 예, 두께감이 꽤 있고 페이지도 300페이지를 넘고 있습니다. 예, 본 교재고요. 본 교재, 검은색 교재가 본 교재가 되겠고 일반적인 A4 사이즈보다도 더 큽니다. 예, 사이즈는 더 커요. 여러분들이 풀고 연습할 수 있도록 빈 공간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만 딱 보면 우리가 테마, 그리고 케이스 문제들과 실전 복습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케이스 문제들에 풀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실전 복습 문제는 한 페이지당 한 문제씩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분석과 해설집, 예, 특남도 특강의 특징 중에 하나죠. 예, 분석과 해설집이 이 정도 사이즈로 나와 있어요. 사이즈, 좌우 사이즈는 똑같고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 책을 다 한 번 풀어보고 다시 한 번 풀려고 할 때 풀려있기 때문에 이걸 해설집에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수록을 해서 한 번 더 풀 수 있게 해설 옆에 문제가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본 교재랑 페이지마다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이 해설집이 상당히 공이 들어간 해설이라서 아래쪽에 핵심 원리, 포인트, 그리고 해설까지 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꽉 차 있습니다. 뭐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교재로 진행이 되는 것이 특남도 특강 강의 교재고요. 학습 대상,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겠죠. 당연히. 물론 수능을 준비하지 않아도 내가 물리학, 킬러에 대한 수준을 높이고 싶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과 기출문제에 대한 기초가 되어 있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혹시 기출문제가 좀 미진하거나 개념학습이 특히 1단원 파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역학과 에너지 파트, 개념이 미진한 부분들은 그 부분들을 좀 보완하면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보완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킬러문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턴역학, 특수상의성, 이런 그리고 연력학이 3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이 특란호 특강입니다. 자, 좀 작게 되어서 안 보일 수 있는데 4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단원이 뉴턴역학, 2단원이 에너지, 3단원이 특수상대성, 4단원이 연력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마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유형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 뉴턴역학에는 빗면 유형, 실이 끊어지는 유형, 평균 속력의 활용, 운동량 보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에너지 파트는 시간, 공간, 통합, 사고형 그리고 다조건 에너지 유형, 중력장 내 용수철, 마찰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손실, 공면 유형, 통합 에너지 유형 이렇게 에너지 파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1, 2단원이 당연히 킬러에서 아주 출제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분량도 50%를 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1, 2 그러면 50%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수상액성 이론, 특수상액성 이론이 4페이지로 들어오고 있죠. 4페이지는 준킬러, 킬러 문항들이 출제되는 파트인데 그런 페이지인데 거기에 특수상액성 이론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답률도 2021학년도 보니까 두 번째로 많이 틀린 문제가 특수상액성 이론이더라고요. 그래서 빛의 진행, 물체의 운동, 동시성의 상향성, 위원의 소면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연력학, 연력학 그래프, 열기관, 열수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다시 한 번 그래도 전체적인 테마들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조금 더 한 번 정리를 좀 해보면 작년에 이 책을 많이 풀어봤던 사람도 있을 거야.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한 번 쭉 풀어봤을 텐데 책을 이렇게 딱 보고 변화가 많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총 문항수가 150문항가량 됐는데 올해는 200문항가량 됩니다. 문항수가 추가가 되었고 강조된 부분이 있어 새로운 교육과정에 들어와서 교체가 많이 된 부분이 있고 교체가 많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뭐 작년에 최고의 문제들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도 내가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좀 배제를 하고 베스트 문항들은 여기에 다 포함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1단원의 뉴턴역학 파트에 테마 1, 2, 3이 너희들이 좀 변화가 없게 느껴질 수 있는데 뒷부분 이 2단원 부분이랑 1단원 끝부분 그리고 연력학 파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교체가 됐어. 여기에 1단원의 1, 2, 3 부분은 제가 좀 정갈하게 다시 특강원 특강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정리를 좀 해놓았고요. 테마사의 운동량 보존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건 알죠.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들어. 운동량 보존 파트가 2021학년도에 6평, 9평 수능에서 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쉽게 하나는 중급 이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운동량 충격량 파트가 강조된 게 우리 교육과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존 특강도 특강보다 훨씬 더 운동량 보존 파트가 상급 난이도 문제들로 보완이 많이 되었습니다. 알겠죠? 여기부터 변화가 좀 커요. 그리고 에너지 파트에서도 이제 용수철 파트가 너희들 중요한 문제다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 용수철 문제가 중력장래 용수철 이 부분이 대단히 많이 리뉴얼이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택난도 모의고사 같은 이런 실전모의고사 같은 또는 현강에서 진행을 했던 현강 전용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총망라를 해서 그 중에서 베스트 문항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중력장래 용수철에. 그래서 문항이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용수철 파트는 지금 중력장래 용수철만 출제가 되고 있지만 빗면 위에 용수철도 있죠. 그것도 사실 중력장래 용수철로 저는 통합이 돼서 이 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마찰면 위에 용수철 제가 작년에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죠. 마찰력이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엔 출제가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예상은 컨대 예상을 해보건대 마찰면 위에 용수철도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찰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손실 파트 여기 부분에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생기거나 마찰면이 생기면 마찰면이 있으면 그래서 용수철과 마찰면이 포함된 것들이 여기에 또 추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통합 에너지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합 에너지 유형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변화, 마찰력에 의한 손실 그리고 용수철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통합적인 문제들이 여기 테마 6의 2단원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수철 파트가 이렇게 여러 군데에 산재해서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용수철 문제만 200개 중에 한 40문제가량 여기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알겠죠? 2021학년도 같은 최대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역학적 에너지 손실을 용수철에서 묻는 또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 같은 것들을 묻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이 부분에서 변화가 좀 크게 느껴질 것이야. 알겠죠? 예. 특수항성 이론 같은 경우는 4개의 주제로 저는 유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형. 그래서 빛의 진행에 관련된 거, 물체 운동에 대한 거, 동시성 상향성. 동시성 상향성이 최근에 아주 출제율이 높죠. 작년 같은 경우도 계속 동시성 상향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료가 약간씩 변형되게 가면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연력학. 연력학이 새로운 교육과정 들어오면서 실린더 문제가 거의 소멸되다시피 해서 그래서 과감하게 연력학 파트에서 실린더 위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배제했습니다. 그건 기출문제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도도 떨어지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열기관의 순환 과정에서의 효율과 PV 그래프와 표의 병합 문제죠. 그렇죠? 최근에 그렇잖아요. 그래프 플러스 표 문제로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연력학 부분들은 리뉴얼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한 단원, 하나의 테마를 알려서 실린더 문제들을 다 빼버리고 바로 그래프가 전진 배치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열기관, 열기관 이게 최근 유형인데 이런 것들 최근 유형이 평가원으로 따지면 세 문제밖에 기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구소에 시작한 문제들로 확장해서 여기에 배열을 해서 포함시켜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표 형태를 계속 연습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책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열수철, 열수철 출제가 안 됐죠. 그렇죠? 출제가 안 됐고 작년 같은 경우엔 EBS에 출제가 되어서 출제 가능성이 점쳐졌었죠. 그래서 저도 상당히 꽤 많이 공을 들여서 문제들을 구성했는데 출제는 일단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 특강을 보았을 때 열수철이 배제됐어요. 배제됐습니다만 최소한의 대비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상당히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과 특나도 특강에 들어갔던 것들을 모두, 모두 망라해서 그중에 정말 핵심적인 문제만 딱 넣습니다. 알겠죠? 당연히 수능에 변화가 있고 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발 맞추어서 분량과 난이도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여기 열수철을 포함시켰는데 정말 좋은 문제들로 핵심적인 것만 딱 연습하고 대비할 수 있게 혹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수철까지 포함이 되어서 여기도 용수철이 있고 여기도 용수철, 여기도 용수철, 여기도 용수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용수철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책이 특나도 특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자, 교재 구성 총 문항수 2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작 문항, 연구소에서 제작한 문항이 70%, 매년 70%를 유지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들도 30%, 200개 중에 30%가 들어있는데 이것도 30%를 딱 유지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고난도 문제들 나온 지 좀 오래됐어도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여기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출이 있는데 여기에 각 유형별로 가장 중요한 고난도 기출을 포함을 시켜서 확인을 하고 완전히 다 제작된 문제로 케이스 문항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실전복습 문제는 여러분들 과제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것들로 그리고 너희들이 기출문제들 열심히 했으면 기출문제들이 30% 들어가 있으면 걔들을 또 풀어주냐라고 할 수 있는데 분리를 냈어네요. 분리를 해서 케이스 문항, 이렇게 대표 기출과 케이스 문항들을 분리를 해서 그것들 위주로 쭉 강의 촬영이 될 거고요. 따로 카테고리가 있어서 실전복습 문제들을 아래쪽에 풀어나갈 테니까 혹시 전체 문항을 다 풀 필요가 없거나 또는 기출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푸는 게 조금은 마음에 걸린다라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집중해서 수강해 주시면 돼요. 실전복습 문제에 이런 기출문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죠? 여기에 대부분 포함시켰어. 케이스 문제도 들어가 있는 게 있긴 있는데 거의 제작 문제들로, 자작 문제들로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100%의 자작 문제들이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분석집,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분석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란특강에서는 중요한 책이에요. 문제를 풀면 안 풀리는 것들이 좀 있을 거야. 강의를 당연히 수강을 하면 되겠지만 밑에 쪽에 핵심 원리라는 것이 있어서 혹시 문제를 보고 바로 해설을 보는 게 싫어. 그러면 핵심 원리를 한번 확인을 해봐. 그리고 다시 도전을 해볼 수 있고 그래도 안 풀린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포인트가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래서 포인트를 보고 아,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포인트를 보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수 있고 심지어 그 밑에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넣어놨어. 그 방향성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직접 풀이하는 이런 계산 과정을 배제하고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합니다. 1번, 2번, 3번. 그래서 또 도전을 하고 안 된다라고 하면 또 알고리즘을 보고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다시 도전을 해볼 수 있고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인 해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해설이 포함되어 있어서 해설을 보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당연히 강의에서 모든 문항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차근차근 수강하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게 당연히 중요한 과정이 바로 이 특란도 특강 과정이 되겠죠. 혼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설지도 상당히 상세하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석집은 문제가 있고 핵심 포인트가 들어 있고 알고리즘, 그리고 해설, 그리고 해법 노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 공부한 다음에 두 번 공부할 수 있게 했다고 해서 본교제에서 한번 다 풀고 분석집에 문제를 다시 한번 넣었다고 했지 두 번은 풀 수 있게 되어 있고 맨 뒤에 강력한 해법 노트라고 해서 오답 노트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문제들을 직접 여기에 정리를 해보고 해설을 정리하는 그런 페이지들도 뒤쪽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책, 나중에는 이 분석과 해설집만 가지고도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게 알겠죠? 이렇게 구성된, 체계적으로 구성된 책이 바로 이 특란도 특강이라는 책입니다. 알겠죠? 자, 트너트 강 학습법 맨 앞에 빈 공간이 이렇게 특특 핵심과 특특 노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강의, 대단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킬러 스킬들을 정리를 해줍니다. 킬러 스킬들을 수업에서 정리를 하면 그것들을 정리해보고 스스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볼 수 있게 노트를 옆에 포함시켜놨어. 그래서 핵심적인 스킬들을 수업에서 정리하고 그것들을 니들이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특특 핵심과 특특 노트 예, 빈자리가 더 다음별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딱 들은 다음에 핵심 개념들을 필기를 해, 필기를 한 다음에 특특 노트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기 거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맨 앞부분에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대표 기출문제, 대표 기출문제가 테마별로 한 문제씩 있습니다. 예, 대표 기출문제가. 그래서 기출문제는 대표 기출 그 란 맨 앞쪽에 오면 대표 기출라고 이렇게 한 페이지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노트 다음에 한 페이지가 있어. 거기에 대표 기출를 일단 봐. 익숙한 형태겠죠. 그렇죠? 이제 그것들을 이 앞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 대표 기출라고 포함이 되어 있고 문제 분석, 핵심 원리, 그리고 알고리즘 포함되어 있고요. 해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 기출를 우리가 유형을 보고 항상 너희들이 킬러문제를 풀려면 처음에는 각각의 유형들에 대해 정확한 풀이법을 숙지하는 게 중요해. 물론 나중에는 그 유형을 잊고 풀어야 됩니다. 직관적으로 자기가 이걸 보고 이게 무슨 유형이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체득돼 있는 방식으로 그냥 그 논리를 적용하는 거. 그래서 이 다음 콘텐츠가 우리 실전삼백이라는 책인데 실전삼백은 유형이 없죠. 유형을 구분해 놓지 않습니다. 다 그냥 막 섞여 있어요. 1단원 같은 경우도. 실전삼백은 전범이고요. 그리고 얘는 1단원만 있는 거고. 그래서 특라 특강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되어 있는데 이 유형을 잘 정리를 해서 풀이법을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 그리고는 유형을 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여튼 특라 특강 자체는 모두 유형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부할 때 1회도 본교제를 가지고 1회도 공부를 해주세요. 강의를 수강하고 문제를 푸는 방식도 있어요. 학생들에 따라서는 문제 푸는 거 자체가 너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거든. 그런 친구들은 처음에 대표 기출 정도만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풀어주는 케이스 문제들을 하나하나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바로 강의를 보고 문제를 읽어보고 바로 강의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최고 난이도 수준인데 내가 아직 조금 애매할 수 있잖아. 그럴 경우에 그런데 또 내가 개념과 기출은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강의를 수강한 다음에 문제 푸는 거 그냥 보는 거예요. 저렇게 푸는 거구나. 푸는 거 보는 것도 실력 향상이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극상위권 같은 경우는 문제를 다 풀어보고 도전한 다음에 강의를 수강하는 게 당연히 맞겠지만 이제 중위권 학생들은 그런 방식으로 학습해 주는 것도 나쁜 건 아니야. 수준에 맞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면 돼. 자, 1회독 할 때 개별 문제 풀이 케이스와 실전 복습 문제 1회독 할 때는 당연히 강의를 듣고 케이스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봐야 돼. 다시 한번 풀어보고 실전 복습 문제를 수행한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해설 강의를 수강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네, 그러나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아닌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막히게 되면 강의를 보고 공부한 다음에 풀어주셔도 됩니다. 프리법을 스스로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해. 책 자체의 컨셉 자체가 케이스 문제들은 오른쪽에 가장 효율적인 자신만의 프리법을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 문제가 있고 노트 할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케이스 문제들은 복습 문제들은 한 페이지 하나지만 케이스 문제들은 두 페이지에 한 문제가 포함이 돼 있어. 그래서 문제가 있고 수업에서 수업 진행됐던 것들을 여기 렉처노트라고 해서 강의를 필기할 수 있고 아래쪽에 핵심 원리들을 적어볼 수 있고 오른쪽에 여러분들의 프리법을 정리할 수 있어. 그 프리법에 정리하는 것도 처음에 문제를 분석하는 단계 퍼스트 스텝 세컨 스텝은 사고의 과정을 생각해 봐라. 그걸 정리해 봐라. 알고리즘 같은 거겠죠? 그리고 정확한 해법들을 서드 스텝 해법을 정리하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강의를 이 문제들을 보고 이 문제의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알고리즘만을 딱 정리해 보는 거야. 이게 어떤 스타일 어떤 유형이니까 첫 번째는 이걸 하고 두 번째는 이걸 하고 이건 세 번째는 이걸 하고 문제를 한번 풀고 나서도 끝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우리가 채득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다시 읽어. 다 푼 다음에 그래서 얘들의 구조를 확인한 다음에 그 구조에 따라서 조건들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방식을 쓸 건지를 알고리즘을 정리하라고요. 그리고 최하단에 퀘스천이 있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의문을 해결해달라는 얘기야. 다른 선생님들을 뭐 다른 선생님 얘기는 안 할게요. 저희 Q&A 게시판은 모두 선생님들만 답변을 달게 돼 있습니다. 학생들은 답변을 다는 게 금지 돼 있어. 학생 조교들은 학생 조교가 10명 이상 있지만 걔들이 질답을 달진 않습니다. 아 걔들이 다 수능에서 만점 위주로 내가 매년 학생 조교들 스터디 멘토라고 하는 스터디 멘토들을 뽑아서 현장 강의를 지원하는데 걔들한테 질답을 달라고 하지 않아. 그래서 질문 게시판은 우리 저희 제 질문 게시판은 모두 전공자들 그리고 4명이 답변을 다는데 그 중에 3명이 물리학 물리교육 과학교육 석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예의를 지켜주시고요. 여튼 그 퀘스천이 그쪽에 있으니까 질문할 것들을 정리해서 질문 게시판도 잘 활용을 해줘요. 오늘 저녁 때 답변을 달면 내일 오전 중에 답변이 모두 완료되어 있을 겁니다. 알겠죠? 주말만 약간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일요일 빼놓고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는 오전 중에 답변 처리가 모두 될 테니까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2회독 두 번째 풀이를 할 때 분석집을 활용해달라. 아 분석집 전문항을 재풀이해주세요. 알겠죠? 한 문제 한 문제 너희들이 한 번 풀고 맞았네라고 넘어갈 문제가 없어. 다시 풀어주시고 약점 문항들을 잘 선별을 해서 해법 노트의 풀이법을 스스로 정리하며 그 자신만의 약점 문제를 찾는 게 중요하다. 특란도 특강은 한 번 풀고 끝난다라고 하기보다는 두 번 풀고 세 번째 자신의 약점을 선별해서 그걸 반복 숙달하는 것이 필수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특란드 특강이 전체 커리에서 어디를 차지하고 있냐면 기초와 개념 개념완성은 선생님 커리에서는 물리왕 개념완성 오메가 압축 개념 이렇게 그리고 실력완성이 이제 시그마 기출완성 1044제 그리고 특란도 특강이 여기에 구성돼 있어. 그래서 기출학습이 완료된 후에 특란도 특강을 공부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알겠죠? 그리고 얘는 1단원만 구성이 되어 있지만 다음 커리로 넘어가면 이제 전범위로 들어갑니다. 1단원이 아니라 1단원 2단원 3단원 모두 여기는 70%가 자작 문제라고 했었죠? 연구기사에 제작한 문제가 70%인데 여기부터는 100% 자작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올해 수능을 예상하는 문제들이고 전범위로 구성돼 있고 문항 구성은 이 녀석이 200개 300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트난도 모의고사 시즌 1과 2가 작년과는 다르게 난이도를 약간 조율을 했어요. 작년이 너무 어렵다는 의견들이 좀 많아서 난이도를 살짝 낮췄습니다. 1등 컷을 40대 초반 정도로 잡았어요. 그래도 어려운 거죠. 40대 초반이면 일반적으로 수능에서 1등 컷이 47 이 정도가 일반적이잖아요. 40점 초반대로 원래 작년에도 처음에 우리가 기획할 단계에서는 우리가 40점 초반대로 봤는데 이게 개정 초창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약간 좀 미흡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매년 그래. 교육과적인 초반에는 물리학 실력이 약간 미진합니다. 미진하다 보니까 제 예측과 다르게 너무 어려웠다. 30점 중반대가 1등급인 것 같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새로운 문제들이 포함이 되고 교체가 되고 리뉴얼 되면서 난이도를 약간은 좀 낮췄으나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는 모의고사가 될 거예요. 시즌 1과 2가 있고 그리고 파이널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고 모두 연구소에서 직접 제작한 문제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런 단계에서 특강은 여기 정도 여러분의 실력을 완성하는 단계 수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여러분들 선배들이 검증을 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만점 수능에서 물리학 1 만점 받는데 큰 기여를 할 겁니다. 자기관리 잘 하면서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